사랑이 어떻게 만만으로 가능해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이 문 앞에 닫혀와 있어 나는 열어줄 수밖에 널 데려가긴 햅돈네 나는 그런 것과 난 어울려 그런 동화 같은 사랑 얘기와 가진 게 너무도 없어서 너나 먼 미래를 약속했지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너가 아름답다는 사실처럼 나는 굳이 붉은 향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별개야 기야 기야 별개야 기야 기야 별개야 기야 기야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 찾아가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시계만 더 바라보며 시계만 더 바라보며 시간 이야기를 해서 널 말도 사랑한다 그대 맘에 널 들을까요 내가 뒤로 점물러서야 그제서야 웃음 짓네요 사실 난 사랑에 서툴러서 모두가 항상 아파하죠 왜 자꾸 만나는 그대의 맘속이 궁금해서 미치겠죠 이게 아닌가요 그댈 얻는 방법이 진실된 사랑이 내가 틀린 거죠 멍청해 보이나요 알려질 순 없나요 오늘 역시 불꽃다 당신이죠 그것마저 좋아요 애처롭단 표정으로 날 쳐다보죠 게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별게 아께 아께 아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 찾아가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 행복하게 말한다고 행복하게 말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시계만 덮어 시간을 이야기해서 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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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